안녕하세요. 라비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홈트는 가을에 꼭 입어야 하는 필수템 슬랙스 핏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상마쌀 없애기 운동이에요.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동작이에요. 인어공주 자세에서 팔꿈티로 상체를 지지하고 발꿈티를 붙여 다리를 오픈해주세요. 어깨와 귀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0회씩 3세트예요. 인어공주 자세에서 팔꿈티로 상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인어공주 자세에서 팔꿈티로 상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 자세에서 팔꿈티로 상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어로 상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을 개 Ha파다리 정말요. 연 form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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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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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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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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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홈트 끝까지 따라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따라하기 쉬운 홈트와 함께 만나요.